그럼 지금부터 원격 저장소와 지역 저장소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예고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 저장소를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저의 지역 저장소는 이런 버전들이 있고 파일은 별거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은 이런 파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해오던 지역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될까 깃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https를 선택할 때 나오는 이 주소가 바로 저 저장소의 주소입니다 길랩의 경우에는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https를 선택할 때 나오는 이 옆에 있는 저 주소가 바로 길랩에서 원격 저장소의 주소예요 그럼 우리의 지역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소가 리포지토리죠? 리포지토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리포지토리에 add remo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add remote로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add 버튼을 눌러요 여기 보면 remote name이라고 되어 있고 ur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url에다가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격 저장소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버전 관리할 때 원격 저장소를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저 주소를 기억해야 된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깃에서는 원격 저장소에다가 별명을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egoing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깃에서는 기본적인 원격 저장소는 origin으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default remote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origin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깃에서는 하나의 지역 저장소가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에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역 저장소에서 작업한 내용을 여러 저장소에다가 여러분이 분산해서 필요에 따라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통해서 저장소들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origin이 연결이 됐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푸쉬를 다음 시간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